쉰 김수열 혼자서는 갈 수 없는 줄 알았다. 서른 서른에 바라본 쉰은 너무 아득하여 누군가 손잡아주지 않으면 못하올 줄 알았다. 비틀거리며 마흔까지 왔을 때도 쉰은 저만큼 멀었다. 술은 여전하였지만 말은 부질없고 괜히 언성만 높았다. 술에 잠긴 말은 실종되고 덜어는 익사하여 부표처럼 떠다녔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몇몇 벗들은 술병과 씨름하다. 그만 삿발을 놓고 말았다. 팽개치듯 처자식 앞질러 간 벗을 생각하다. 은근슬쩍 내가 쓰러뜨린 술병을 헤아렸고 휴지처럼 구겨진 카드 영수증을 아내 몰래 버리면서 다가오는 건강검진 날짜를 손꼽은다.